안녕하세요 오더행 입니다 오늘은 달걀말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평상시 만드는 달걀말이 터프하게 이렇게 깹니다 왕 계란말이를 하려고 합니다 11개가 남았는데 이 11개를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너무 많이 넣어도 잘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차례차례 프라이팬에 붙여 주도록 할게요 소금 장난하는 것 같아요 예쁘죠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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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다가 먹고싶은 치즈뿐 먼저 approach 그리고 파프리카 이론아 주문의 고춧가루 이제 4면을 예쁘게 구워줍니다 소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